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오늘은 2030 청년 지금 내 집 마련해도 될까요? 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 마포구에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국민평수로 불리잖아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0억원대에 진입하는 이슈가 있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포구 연미동의 마포 프레스티지자이인데요 입주권이 지난달 19일에 22층이 20억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해당 면적 아파트가 2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 비강남권에서 동작구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연미 3구역 재개발단지에 위치해서 3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런데 마포구가 서울시내 부동산 시장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수치 20억이라는 수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입지가 갖고 있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냐라고 본다면 마포를 보면 과거에는 주택시장이 주거 중심에 학군이 더해졌더라면 지금은 업무 중심, 고용 중심이 더 큰 힘을 발휘했던 게 최근 몇 년간의 트렌드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84제곱미터가 향후에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금리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대책들로 인해서 84제곱미터가 59제곱미터로 낮춰진다면 우리 강수지 기자님처럼 한숨을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트렌드 말씀하셨던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의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이번 84제곱미터의 20억은 큰 방점을 찍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 타지역에 비해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아이언뉴타운으로 불리는 이 지역이 개발을 하면서 주거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고 또 영리 3구역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단지들 상단 쪽에 보시면 부가연 2, 3구역을 비롯해서 여러 정비사업들이 또 완공을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마포라는 지역들이 조금 더 확장성이 오히려 더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안에서는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큰 가격 상승의 동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타 지역들을 본다면 신림 1구역이라든지 봉천 14구역 같은 경우도 향후에 상당히 유망한 지역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4제곱미터의 20억은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시 안에서 특히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그 지역에 큰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만 보더라도 이렇게 집이 많이 올랐는데 제 지인에게 최근에 굉장히 고민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포에 전셋집을 마련한 지인이 있는데 신혼 4년 차예요 결혼한 지 4년 차이고 3년이 된 건데 굉장히 걱정이 많대요 직장이 여의도고 근처에 공덕역, 마포역, 카페, 식당 이런 각종 편의시설도 많고 나중에 육아를 하게 되면 서강대역, 공덕역 이쪽에 학원도 많이 더 생길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마포에 털을 잡게 됐는데 털을 잡게 됐고 또 집을 사겠다는 그 동네에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남편과 계속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 때 집값과 지금 결혼하고 3년이 지난 지금의 집값이 또 수억 원이 차이가 나는 바람에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청년들, 청년뿐만 아니라 좀 모든 세대에게 다 좀 통하는 얘기일 텐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2030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렇게 청년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도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금융규제가 생겨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하는 비자발적인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고 또 수도권으로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먼 데도 조금 주거 이동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같은 경우 주택구입자 같은 경우는 매입주택보다는 아무래도 특별공급을 통한 분양시장을 노려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청약 제도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예전보다는 기대시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기대를 갖고 내 집 장만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교통망을 통해서 서울하고 교통망이 좀 개성되는 지역들 이런 곳이나 서울에 좀 인접되어 있는 지역들에 청약시장을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입주를 고려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특히 3040은 아니겠죠 2030 중에서도 젊은 층에 속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초기 단계, 진입 단계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재개발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그 방법이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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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